현대 홈쇼핑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차선 경매 평화시야 차선 대바자 대한민국의 톱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따사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랑이 넘치는 12월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는 자리를 현대 홈쇼핑 H몰에서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의 추억이 가장 담긴 애정품도 구경하시고요 이웃사랑도 실천하세요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자선마자 마음이 참여해주세요